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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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다들 이 너무 대왕 대왕 뾰루지가 생겨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쇼미더머니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쇼미더머니 봤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그 뭐야 그 뭐야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다행이고 뭐 여러가지 입장이나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 되게 안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다 이해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볼 때 호불호가 없을 수 없고 제 취향이 아니고 뭔가 그 사람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응원해주시는 것도 좋고 뭐 뭐 안좋아해주시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음 네 하여튼 뭐 무조건적인 호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불호호도 뭐 당연히 막 그렇게 좋진 않죠 근데 이게 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쇼미더머니 보면서 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 방송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막 제가 엄청 디테일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DM으로 하차해라 보내는 것도 아 이해하고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어 참 좀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뭔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시는 거는 그런 입장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뭔가 다른 참가자들한테 뭔가 어떤 그런 저 저 저의 팬을 명분으로 다 안좋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 좀 뭔가 남녀 대립이 생기거나 네 아 그런 거는 좀 네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뭔가 저 때문에 자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네 네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뭐 쇼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로는 정말 이 사람도 너무 응원하고 자기가 본인이 응원하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뭔가 그 쇼 내에서 그 쇼 내에서 원하는 방향의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아쉬운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게 뭔가 네 누군가의 탓이 됐으면 탓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그냥 이 쇼가 잘 돼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참여한 아티스트들이나 래퍼들 그리고 뭐 도와주시는 프로듀서 분들 아니면 뭐 엠넷 전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누가 누가 다치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안 좋은 시선도 이해하고 너무 과하게 칭찬해주는 것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저를 막 열렬하게 응원해주는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엄청 과하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칭찬하는 뭐 근데 그런 문화가 예를 들어 누가 너무 잘해서 누가 상대적으로 별로야 보인다라고 계속 평가하는 게 힙합의 문화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제가 참 투입되면서 너무 과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네 조금 쇼는 쇼로 그냥 봐주셨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이거는 어떤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어떤 성별의 문제나 어떤 누가 편을 갈라서 싸워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잘하는 건 이 사람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뭔가 이제 뭐 아유 여러분들이 제 음악 기다려주시고 뭔가 제 행보를 쇼 외적인 음악적 행보를 기다려주시는 것도 너무 알고 있어서 그거는 그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어쨌든 이 경쟁 프로그램 논외로 제가 밖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음악적인 증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음악적인 증명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려고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암튼 이거를 얼마나 많은 분이 보실지는 모르지만 보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조금 네 많은 사람을 응원하면서 다 같이 잘되자 마인드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주제넘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 입장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그러셔서 네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 쇼 내에서 작가님들도 피디님들도 그리고 참가자들도 정말 정말 많은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가서 보면서 느낀건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뭔가 어쨌든 한국 힙합이 하나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집중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막 편갈라서 싸우기보다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다 잘해요 너무 다 잘하고 확실히 느낀 거는 좀 엄청 잘하는 사람 나이를 불문하고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책임감 많이 생겼거든요 더 잘해야 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뭐 제 욕을 그만해라 라고 라이브 방송을 켠게 아니라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만 싸우라고 네 그만 싸우고 이건 어떠한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얘기하고 싶어서 켰고요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 비난도 있고 비판도 있는데 저는 올바른 비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당연히 제가 여러분 국내 입합에서 한 자리를 할 정도는 아니죠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배우면서 배우려고 나간 거니까 한미천 잡아보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고요 뭐 네 자꾸 뭐 이렇게 막 얘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뭐 하는 거 얘기 막 더 하는 거 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켜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켜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바른 좋은 비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 고마워요 근데 고마운 것 밖에 없어 이거를 아직 제가 다 배우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랩 더 잘하는 자극도 정말 많이 받고 있고요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NSW 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는 괴물입니다 그 친구는 괴물이에요 걔는 정말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암튼 저 뭐 이상한 소리 안 했죠? 네 저 뭐 이상한 소리 안 했죠? 제 이상한 얘기 안 했죠? 저 이상한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싸우지 말아달라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굿 전부 화이팅 합시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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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